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 점심 먹으러 나갑니다. 하늘이 완전 파래! 근데 많이 갔어. 배고파. 나 이길 안 돼. 너무 큰 파는 오바다 보다. 정말 추천하는 길이 없지? whitysup.. ande? 고소를 만족한 사람의 추리다 핵고드! 또다른 손에 왔어. 냠냠 반찬 사랑해 주제게 아, 맛잘 고기 소리가 아주 앗싹한 소리가 나지? 버터 바르면 더 맛있겠다 오늘의 생일과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교재배를 축구하며 짠! 오케이 추워? 오늘은 우리 딸 생일이라 우리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아들은 일하니까 결혼기념물은 내일 하겠습니다. 소주에 rapport 너무 큰데? 엄마 줘 다시 시원해 간단하게 한 것また 자기도 맛있어? 엄청 맛있습니다. 환상적이에요. 서로 나눠먹느라고 지시가 막 다 바뀌었어. 좀 지저분하다. 그래도 뭐 맛있게 먹는거야. 소리들이 많이 간대 이제. 정신 끝났잖아. 가자. 오늘도 하늘이 환상적이에요. 볼이 아주 이쁘네요. 어머 여기는 앤틱샵. 바로 베이비 아래. 아래에부터 식사하고 시작 mornings. 우린 네시아의 사랑 since each other. 두 가지 줄 알았어요. 한 장소에서 깐다. 잘 아는 사람 먹었어. 다 같이 먹었죠. 아고정. 이거 여기있고. 응. 이거다 여기. 애기들讲. 아기들영이요. 여기가 김형이 남아있어. 동사람들 아저씨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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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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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